클래식 어어 당기는 그런 조호자에서 네 호브코 나왔고요 여우는 좋습니다 잔난을 팔아주시고 가렌하고 일단 페어 잡고 지금 2번 파는 피가 많죠? 네 밸류덱 가겠습니다 뭐 했다고 벌써 밸류덱을 가나요? 피가 많잖아요 좋습니다 슈즈 모렐 방파 2번 돌 쥿 3번 돌 쥿 1번 돌 쥿 2번 먹고 빨리 리롤 쳐가지고 행운 찾아보세요 형님 네 돌려서 행운 찾아주세요 어? 자이라까지 사주시고요 자이라 네 이러면 가렌에 일단 자이라에 잭스에 시비르까지 일단 올리고 여러분 네 가시고 지원의 부족으로 가겠습니다 네 레이트 행운 해가지고 흐웨이 2성 뽑아가지고 케인들 그냥 작살내고 1등 하면 될 거 같아요 중후반에 이제 고점을 볼 수 있는 레이트 행운으로 넘어가겠다 우리 지금 목표가 뭐냐면 네 2라운드 전승입니다 동굴님 네 2라운드 전승에 3-1에 6레벨 1으로 쳐가지고 행운 뽑아가지고 레이트 행운 3-1부터 오우 팀 구성 눌러보시고요 네 럭스, 다이애나, 소라카, 오른, 아지르, 구웨이, 낙한, 우디르, 오공, 리산드라 네 이렇게 맞추면 1등 아직 4레벨인데 뭐 10레벨 대구성을 하고 있는 할 수 있어요 동굴이,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약간 못 믿으시겠으면 혹시 저랑 내기 한번 할까요? 무슨 내기죠? 이번 판 1등 하나 못하나? 1등 하나 못하나요? 아니 그래도 뭐 같은 마음으로 가야죠 이제 일단 먹어요 네 어차피 비싼 거 딱 먹어주고 우리 5레벨이죠? 네 여기서 조이 뭐 없는데요? 네 트리스타나 올려주시고 왼쪽에 다 날려주시고 일단은 상대가 오... 근데 뭐 오픈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나요? 왜냐면 피가 많고요 그리고 방금 만났던 상대가 초밥에서 티모를 먹음으로써 행운이 완성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잠그고 내가 오염패를 타기 위해 이 사람이 오픈을 한거죠 음... 이렇게 게임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아 일단 이자 볼까요? 네네 이자 봐주시고요 고위 나왔고요 그렇지 필요 없죠 네네 호부코 나왔고 오 행운 됐는데요? 네 행운 됐죠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네 빼주시고 스택 몇인지 확인해주고 어 압 압 왜요? 동굴님 여기서 레벨업 하지 말고 그냥 치세요 애니 티모 다쳤고요 제주꾼으로 한번 넣어볼 수 있나요? 혹시 모르니까 네 제주꾼 티모랑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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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제주꾼에서 만약에 도탄 뜨면 그냥 먼 길 갈 필요 없이 그냥 카이사 하면 되는 거니까 음... 안 나오면 다시 팔고 도장 만들고 밸류데드 가입... 음... 네네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번 돌려주시고 해지 폴르트 오 2,3 2,3 돌려요 2,3 돌리고 2번 먹자 2번 먹자 2번 먹자 꼬꼬마 거인이요? 네네 네 꼬부코 있으면 붙이면 안 돼요 네 네 템을 좀 사용해요 여기 그냥 가네 오케이 꼬부코에 붙여가 그냥 가네 네 방심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임피님 네 아니 어차피 50원이 있었는데 꼬꼬마 거인 왜 먹었나요? 다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오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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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요 지팡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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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그모 하나 사주시고 네 모렐로 하나 빼주시고 지팡 하나 빼주시고 보장 하나 빼주시고 보장 하나 빼주시고 보장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템은 쇼진의 내셔의 가갑 깔끔한데요? 그럼요 네 일단 저거 먹어주시고 못 먹으면 여동 먹어야 됩니다 네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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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요 오케이 네 조이 이성시켜가지고 행운 그냥 빼버렸어요 아 뺐네요 오케이 일단 릴리아 올려주시고 시비를 날려주시고 잭스 올려주시고 네 동글님 네 릴리아 사세요 마지막에 대격변 될 것 같아요 오 대격변 그럼 애쉬까지 사놓을게요 네네 팸 사용하나요? 네 릴리아 넣어주시고 도장 잭스 보장까지 네 쇼진까지 넣어주시고 네 오? 이번판 좀 깔끔한데요 플레이가 동글님 저 원래 깔끔했습니다 원래 좀 지저분하시지 않았나요? 동글님 네 한마리 잡아주면서 네 한마리 잡았구요 또 그냥 바로 눌러주시고 육 육 아 육만 아니면 돼 육만 아니면 돼 육만 아니면 돼 육만 아니면 돼 4 어 4 나쁘지 않지 않나요? 돈 개 많은데 아무것도 안하나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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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할게요 자율주행 잠깐만 해주세요 배치 절대 당기시면 안되구요 화장실 가시는거 아니에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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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7이네요 67이어서 아 아쉽게 70이 안되는데 네 살짝 아쉽네요 아직 안가셨어요 근데? 갔다왔던데요 자율주행을 하라는게 계산한다고요 아 나 어디가 4코 집어주세요 4코 정찰 빠르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네 이번엔 케일이 없는데? 뭐가 보이긴 했나요? 오 스테릭까지 아 너무 좋은데요? 스테릭 애니 어 4코 사야돼 4코 사야돼 4코 사야돼 4코 사야돼 럭스 빼도 돼? 오 오르노르노르노르노르노르 럭스 빼고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toget 이거는 너무 케 change 잠깐 내려 주시고 누구 올려요 가렌 빼고 싸일 가렌 빼고 싸일 오 오 오 이기는거 아니야 진짜로 이기는거 아냐 이거? 은핀 sö 오르노르노 네 어떻게 이겨요 오 엘 찰 지 저건 이 자라는가 봐야돼요 가렌 팔고 대격변 희망을nten다 이렇게 나오겠다 전투 증가 먹어야 됩니다. 2번 돌려주세요. 마법 치팡이 마법 치팡이를 먹는다고 순교자를 냅두고? 돌리라고요. 아 돌리라고요? 네네. 오! 1번 먹어주세요. 네. 동네임 요렇게 되면요. 네. 워머그 오른. 오른 어딘데? 아 빨리 워머그 넣었으면 저거 나이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뒷라인 잡았고요. 워머그 그냥 만들어주세요. 만들라고요. 만들어주세요. 아 만든다고요? 기다리시더라고요.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아니 말고 아 케인한테 아니 어 이기면 안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워머그 컷이 안되잖아요. 어쩌라고요. 민이. 하여튼 자꾸 저거 나머지 싹 다 팔아주세요. 이거 딜러부터 때리는데? 테딕스 가이다. 숨기자.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다음 턴에 가나요? 아니요. 두 턴 더째하죠. 호우웨이. 이대로 리롤 없이 9렙 갈 거예요. 9렙에 대해 한 100원 돌릴 수 있게. 이익 실현할게요. 네. 이익 실현해주세요. 아 일단 먹으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호웨이 하나 더.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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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으라고. 어 레벨업 하자. 레벨업 하자. 레벨업. 레벨업만 하죠. 호웨이에 릴리아 템 갈아주시고. 초가스 하나 올려볼까요? 오른 빼고 초가스. 네. 샀어요. 릴리아 팔아주세요. 저거는 오공 주시고. 오공 주시고. 그 다음에. 반불 빨리빨리 만드나요? 이번판은. NO. 이번판 AD 없잖아요. 어? AD 없어요? 1번판? 네. 아 해봤자. 애쉬인데 애쉬는 쉬워요. 어 그러면 갑옷으로 뭐 만드나요? 그라운 가드 두 개 만드시면 됩니다. 그라운 가드요? 이겼죠. 숨겨자! 네? 지는 게 좋아요. 네. 오시킴 리롤. 오시킴 리롤. 네. 아 동글님! 네. 그럼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도정 타나요? 이런 거 사면? 돌. 애니는 사셔야 돼요. 돌. 하지 마. 돌. 소라카 돌. 30번까지. 오케 우디르. 우디르. 쌀 빼고 우디르. 쌀 빼고 우디르. 애니 자리. 애니. 애니. 도장 우디르. 스태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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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틱. 스태틱. 어디 어디 여기.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동글님 약간 오늘 좀 답답하네요. 아 좀 답답한가요? 네. 약간 좀 답답했는데. 조금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감 올려가지고. 돈 딱. 벌어줬구요. 네. 어 유피님 근데 벌써 센 거 같은데요? 아 져야 되는데. 아. 아 그니까 십이렁 하려고 일부러 살살 좀 올렸던건데. 저거 저거 서태틱. 저거 소라카 갈아주세요. 저거 빼주시고. 네. 리롤 쳐가지고. 흐웨이 성. 아지르. 오른. 다 붙이고. 10렉 가 있습니다. 네. 다 쓰세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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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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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칸 나왔어요? 아니요. 근데요. 일단 일단 써. 일단 오른 하나 팔고. 아지르 아지르 아지르. 네. 스태틱 투입해주시고. 오른 가고 1. 그 다음에. 크라운 가드 애니. 그 다음에 연운 하나 사가지고. 네. 대기. 왜냐. 리산드라가 템 뽑아오니까. 아 연운 대기. 이게 또 오른 밑에 리산드라 두면서 템 뽑아오는건가요? 리산드라한테? 그렇죠. 지금 보이시죠. 리산드라 지금 쇼진들 와가지고. 어. 게임 카운터. 리산드라. 약간 밸류되게. 모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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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돌려서. 라칸. 애니 빼고. 어? 이성인데? 애니 팔아주세요. 그리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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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르. 돌. 여기까지. 여기서 이성 딱 두개만 더 찍고 가면 될거에요. 리산드라 빨리 주세요. 앞에 앞에 앞에. 다음 턴에 우디르나 아지르 하나 찍고 넘어가면 될거에요. 음 알겠습니다. 여기 이기나요? 흥믈림. 네. 져도 돼요. 져도 돼요. 져도 돼요? 네네. 이겼으면 좋겠는데. 오! 아 지고 싶은데 어떡하지. 나 지고 싶은데. 화이팅 우리거 아니에요? 탱 고맙고. 탱 고맙고. 오케이. 돌. 돌. 리산드라 팔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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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 빠르게 한번 해주세요. 진짜 진짜 빠르게. 아지르를 복사해야 됩니다. 아지르를 복사. 왠줄 아세요? 왜죠? 정찰했을 때. 아지르를 쓰는 팀이 두 팀이 있었습니다. 탭 만드는? 우디르를 쓰는 팀이 없었고요. 복사를 지금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지르 복사하고 우디르 먹어 올게요. 오 리산드라가 이제 돈 잘 뜯어오는데요? 아 그럼요. 요번에 다시 이제 40% 했다가 45%로 바뀌었지 않나요? 그렇죠. 다시 이제 버프 받았죠 리산드라가. 럭스 사주시고. 뭐 먹죠? 우디르. 제가 말했죠. 오. 와. 와. 여기다가 아지르를 복제시키는 걸 예견을 딱 이제 정찰을 해서. 그렇죠. 정찰해가지고 우디르 쓰는 팀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알고. 어. 모르가나. 아 근데 여기 체력 39라서 이거 찍히겠는데요? 허웨이로. 쟤 모르고. 하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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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오고. 도장 누구 죽여요 그럼? 낙하니요. 또밤에 모르가나 있었다고요? 네. 삼성 찍혔는데요. 저게 근데 뭐. 무적인가요? 아. 오. 모르가나. 아 네. 모르가나. 뭐. 모르가나. 아 근데 찬정선 모르가나라서. 우디르가 때려. 오. 잡힐 듯 말 듯. 잡힐 듯. 잡힐 듯. 아. 아. 하필 또 찬정선이어가지고. 럭스 복사.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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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럭스 복사. 10레벨 가서 리산드라 들어가면 할만하다. 근데 그쯤에 저쪽도 더 쎄지지 않을까요? 안 쎄져요. 여긴. 수고했다. 네. 럭스만. 가면 됩니다. 공짜리 롤 쳐가지고. 4코 하나 딱 찍으면서. 공짜리 롤. 공짜리 롤. 공짜리 롤. 네. 까요 까요. 고악으로 갈게요. 고악이요? 아 모르가나 그냥 뚫어버리겠다. 내가 이거. 어차피 방금 줘봤자. 바로 그거 되거든요. 그냥. 투맨 같은 거 해가지고. 한 방에 바로 궁 쓰고. 앞에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어. 이거 럭스 덱도 좀 쉽게 이기나요? 아이 동글링. 일라 삼성인데. 동글링. 네. 우디르. 동글링. 네. 뭐요? 우리 우디르. 우리 우리 숨겨자. 우디르. 어. 띵띵당당. 동글링. 여는. 이겼어요. 나이스. 아 띵띵당당. 엎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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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치고 리산들. 아 네 럭스턴. 복사는 좀 하지말까요? 네 복사하지말고. 인지럽죠. 그리고 깨알 도자기 들어가면서. 럭스 스턴. 자야 한 번. 자야 한테 들어가주면서. 가면서. 선교자로 피흡하고. 흐웨이 궁으로 피흡하고. 와. 래퍼 말 안되긴 하는데요. 인피님. 그럼요.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지팡이 제발. 지팡이. 복기잉. 지금 누구 만나죠? 4등. 4등 만날 차례구요. 4등은 그냥 이기구요. 아무것도 안해도 이기고. 네.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직. 피흡이 없죠 지금. 네. 그럼 뭐다? 절대 안진다. 피흡 없으면 그냥 이긴다. 네. 절대 안진다. 모렐로 들어갔구요. 절대 안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50 이성에. 우두루 이성에. 오른 이성. 아이템. 어. 눈물받아. 아니. 하나 더. 하나 더. 어. 너도. 그렇지. 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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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웨이. 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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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파. 오케이. 네. 소라 칸카 돌리고. 네. 럭스로 스턴을 노리는거야. 음. 그리고 돌려서. 라칸 찾아주세요. 어. 나왔어요. 오케이. 라칸 복사 시키고. 돌. 바지르. 3등 만나거든요. 럭스 배치만 좀 피해주세요. 네. 고공도 올려도 돼요. 고공도 올려주고요. 블루 라칸에. 불라. 레드 소라카에. 레소. 어. 좀 짜치는 템 선택이. 덩블림. 마나 버른. 마나 버른. 와. 호웨이 데미지 시원하구요. 깔끔하죠. 딜량 1등 누구일 것 같아요. 딜량 1등 당연히 호웨이죠. 리산드라. 어. 는 살짝 안되구요. 적두까지. 어. 쟤 졌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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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 우리한테 진건가요. 쟀는데 진짜 쟀는데요. 아니고. Men화자ät단팀. 암흐에 영향으로 기절 바로 시켜주면서. 모르가내na RKO. 간 lavor을 아예. 브라 instaur 깔PS 완료. 공감수 들어갔 Butter Gang. 회의가 내팀 가 trud스. 명이 연경을 o grupo 뭐b. boc. 간 selective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이 됩니다. 보다 노드ộ Bun think implementables. 하트! 봤는데요? 옥고삼성 찍어주시고 누구템을 챙길까요? 방끝 위산이 조금 좋아보이지 않나요? 알케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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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케이오 딱대 오 일단 위까지는 갔어요 후디로 들어갔긴 했는데 네 아 근데 알케이오 안하면 좀 빡셀 것 같기도 하고요 동글림 우리 방끝 위산 밤리 이제 빠르거든요? 앗 뜨거 앗 뜨거 오 방끝! 아 다인스 도자기 만들어주고 헤딩맨트 헤딩맨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돈 쫙 쬐가지고 행운으로 이제 고밸루 완성해가지고 모르가나 삼성 이겨주시면 됩니다 네? 렛 뉴턴 알케이오까지 갈겨주시면 됩니다 알케이오 세 번 갈겼죠? 네 지지 지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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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